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김항아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쌤이 밀크티랑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밀크티랑 날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다같이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친구들 빨래가 어떤 날 잘 마르고 어떤 날 잘 안 마르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은 날은 빨래가 잘 마르고 많은 날은 빨래가 잘 안 말라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습도라고 해요 습도는 이렇게 생긴 건습구 습도계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 건습구 습도계로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를 잰 다음에 이 습도표에서 우선 건구 온도를 찾고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의 차를 찾아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현재 습도가 되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것 말고도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산불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더 있는데 바로 이슬이랑 안개예요 이슬엔 밤이 돼서 나뭇가지나 풀립이 차가워지면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고 안개는 밤이 돼서 지표면 근처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작은 물방울로 떠있는 현상이에요 이슬이랑 안개 모두 응결이랑 관련된 현상인데 이 구름도 응결이랑 관련된 현상이에요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거나 얼음 알갱으로 변해서 하늘에 떠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서 녹으면 뭐가 될까? 녹은 상태라고 했으니까 비겠죠? 그러면 이번엔 똑같이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는데 녹지 않은 채로 떨어지면 뭐가 될까? 친구들 다 눈치챘죠? 그래요 녹지 않았으니 눈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비가 올 거다 눈이 올 거다 그런 건 말고 혹시 고기압저기압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여기 주변이 전부 공기인데 친구들 공기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공기가 항상 있으니까 공기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공기에도 무게가 있어요 이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누르는 힘은 기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압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는 일정한 부피 안에 따뜻한 공기보다 공기 알갱이가 더 많아서 무겁고 기압이 높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기가 무거운 걸 고기압이라고 하고 반대로 공기가 가벼운 걸 저기압이라고 해요 공기 알갱이가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면 공기가 이동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음 당연히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해요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슬, 안개, 구름 등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가 좀 잘 됐을까? 그리고 기압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일기 예보에서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